Command & Conquer 3 K-11호 개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패키지 박스 있고 이거는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시면 예약감에 한정감 보너스 DVD네요. 특별맵도 있었는데 의미는 없었어요. 매뉴얼부터 한번 볼까요? 매뉴얼을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됐고 제가 예약감에 한정감 케이스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쿠 열어보니까 이거는 특별맵 다운로드 코드인데 필요는 없네요. 소용이 없네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보너스 디스크 보너스 DVD 네. 닫을게요. 그리고 박스도 한번 내용문을 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손으로 찍는거라고 하죠. 네. 여기 DVD 케이스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거네요. 네덜러스 이글때 베타 베타 CD키네요. CD키가 코드네요. 그리고 어 이거는 DVD고 케인의 번호 DVD 뒤에도 한번 볼게요. 뒤에는 뭐 CNC Type M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게임 소개하고 그리고 시리얼 넘버 CD키고 박스디도 한번 볼게요. 아 케인 형이 참 멋집니다. 케인의 등장 케인의 등장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에 케인의 등장 예이